지난 19일 충주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래 추가 확진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주시에 따르면 금가면 오성리 소재 한우농가에서 소 2마리가 확진돼 살처분했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의심 증상이나 확진은 없었습니다. 방역당국은 이 같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280여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5km 방역대를 다음 달 18일 해제할 예정입니다.